경희님, 조심하세요. 여긴요, 비밀이 없어. 어디 있어, 누군가. 다 보고 있거든. 내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? 경찰 이동식은 아닌 것 같고, 용의자 이동식. 이유연 씨 말이에요. 경사님 동생. 경사님이 진짜 안 죽였어요. 나는 한주원을 믿어도 되나? 진실을 알게 되어도 깨지지 않을 정도라. 후회하지 않습니다. 후회는 너무 자치스럽지 않나? 지금 질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.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그렇게 하겠냐고 묻고 싶은 거 아닌가? 다시 그렇게 할 겁니까? 네, 그럴 겁니다. 내가 하겠습니다. 당신이랑 같이 죽이겠다는 생각! 내가 쏘세요. 잡습니다. 내가 못 썼 것 같나? 난 포도는 망가지지 말라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대? 그걸로 죄값을 자기가 받겠다나? 그렇게 사줘야겠습니다. 저 바비같은 놈을 혼자 보낼 수가 없어. 그 새끼들아. 꼭 잡는다고! 믿음은 감정의 문제니까요. 진실이 밀고 들어오면 언제든 깨져버릴 수 있으니까. 내 걱정하시는 겁니까? 한주원 경위. 내가 미쳤습니까? 내 걱정하는 겁니까? 이동식 경위? 미쳤어요, 내가. 한경위 걱정은 왜 해? 내가 지구로 갑니다. 제발 좀 혼자 그 죄책감 뒤집어쓰고 오바하지 마요. 미안합니다. 경찰 그만두고 처벌받겠습니다. 안 돼. 죄 없는 한경위가 왜 죄값을 죄 지은 놈이 받는 거야. 안 됩니다. 저는 자격이... 한 영위 아니면 나 자수하나 할 텐데 제보 부탁드립니다. 이동식 당신을 강민정 씨 사채 유기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여미로 제보 부탁드립니다. 주헌아 당신은 부피권에서 할 수 있군요. 당신은 부피권에서 할 수 있군요. 한주원 경위 우리 그날 이후로 처음 보내 주헌아 반말 하지 마십시오. 이동식 씨 수고해요 한주원 경위 감사합니다. 추워